여러분들이 3도심 어디가 투자처로 좋은가 그래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서울 3도심과 3대 업무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2020년대 도시 기본계획이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2030 플랜으로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뭐 다 필요 없고요. 딱 봐야 할 게 3도심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광화문.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CBD라고 하고 강남 업무지구는 GBD 여의도 영등포 업무지는 YBD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약자죠. CBD가 어딘가 뭐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도심 한양 도성이다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한양부터 서울 중심지죠. 옛날부터 이쪽으로 대기업 본사 사업들 많이 있고요. 광화문 시청 종강 명동 을지로 서대문 지역을 일컫는 지역이 CBD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BD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이죠. 강남.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서 강남. 그래서 강남 하면 경제발전의 상징.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도시다. 그렇게 잘 대기업 본사라든가 사업들이 위치해 있고 또 경제의 핵심이죠. 경제가 크게 움직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강남역에서 삼성역 일대를 테헤란노 업무지구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서초 잠실까지 업무지구로 GBD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YBD. 이곳은 여의도죠. 여의도. 이쪽에 금융증권도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금융도시죠. 그래서 예전 강남과 함께 개발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아무래도 넓지 않죠. 그래서 여의도하고 영등포 업무지구까지. 영등포가 수의 지역이다. 여의도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영등포가 업무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처가 어디가 좋은가. 저한테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3도심 3대 업무지. 업무지가 많아야 주택 가격이 많이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지 선호. 요즘 교통이 아주 좋아도 우리가 GTX 빠르게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GTX는 금방 오니까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은 지금 전철이다 보면 다들 파김치가 돼서 아침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 선호 사상 좋고요. 또 하나 직주 근접 말고 교육입니다. 가장 이것도 우리 자녀들이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교육을 우리나라 자녀들 교육에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직주 근접지 2위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주택 가격을 자지우지하는 곳이죠. 중심 업무지고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매매 차이까지도 있고요. 또 이런 곳은 업무지가 많다 보니까 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희소성까지 높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나와 있죠. 그런데 3기 신도시 청약을 하지만 지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곳이 한 곳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에서 토지가 보상이 안 이루어졌는데 10년 걸렸는데 10년 동안 거기에 입주한 세대는 약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 미리 해도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당분간 부동산 규제 여파가 아무래도 인기는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금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하는데 글쎄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